하와이 휴! 휴지입니다! 자 오늘은 마이크래프트 시간 찾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말이죠 요 휴지타운에 거위동상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근데 말이죠 제가 요즘 유행하는 거위바이러스에 감염이 된 것 같습니다 너 뭐야? 너가 여기서 왜 나오냐? 사실 이거는 진짜 바이러스는 아니고요 해외 제작자분이 만드신 가짜 프로그램인데 우와! 야 어디 꼼꼼아! 이런 식으로 하는 짓은 완전 바이러스 그 자체입니다 이거는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유행을 했다가 최근에 김블루님이 하셔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또 굉장히 핫한 프로그램이더라고요 저런 식으로 그냥 관종! 괴롭힘의 화신이에요 가만히 있질 못해 애가 아니 뭘 자꾸 갖고 와? 어? 뭐 쉬고? 디스 이스 가위 댄스 그래서 말이죠 오늘은 거위동상 한번 심플하게 만들어 볼 건데 좀 더 긴장감 있는 건축을 위해서 제가 잠을 한숨도 안 자고 바로 야야야 말 좀 하자! 긴장감 있는 건축을 위해서 갑옷을 싹 다 벗고 무기만 들고 거위동상 건축 한번 해봅시다 자 이게 또 언제 마우스를 뺏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긴장하고 있어야 돼요 어디 뭐냐 또? 설마 뭐 쉽지 않을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예 더욱더 난항이 예상이 됩니다 우선은 거위발부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러 걸음 음 심플하게 만들게요 아 나 왜 크리퍼 쳐다보고 있는 거 왜 이렇게 무섭냐? 거위발 정도는 예 이쪽에다가 깔아주고 또 또 또 뭐 들고 왔냐 너? 긴장을 늦출 수가 없다니까 이래서 아니 지 거의 인생샷 갖고 왔네? 제가 들고 있는 게 갑옷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밤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오늘은 뭐 거의 약간 건축 챌린지 느낌이거든 야야야야야 저거 아무리 봐도 선전포고 같죠? 야야야야 오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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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빙 무빙 우선은 밑바닥 몸통부터 만들어 볼게요 야 화났다 얘 화났다 지금 역으로 원래는 자기가 괴롭혀야 되는 네 그런 거위인데 제가 살짝 기분 나쁘게 했더니 바로 선전포고 날라왔거든요? 저게 저 사진이 과연 어떤 걸 의미할지 무섭습니다 저는 슬슬 이제 아 이거 최대한 폐 떠 있을 때 작업 좀 해놔야 돼 많이 뭐야 얼씨구? 웃어? 웃어?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응 어 큰일났어요 큰일났어 이제 슬슬 해가 져 가거든요? 저 빨리 만들어야 돼 빨리 여기 일단은 뒤에 몸통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제가 뭐 예술작품 만들 것도 아니니까 어? 지켜보고 있다 어? 화가 났고 이제 슬슬 행동 개시한다는 얘기인가요?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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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나 왜 이렇게 오래 앉았었어? 저 펜톤까지는 예상 못했는데요? 아니 키키야 크리퍼 예상했건만 아우 약올라 아 표정 봐라 제가 진짜 일단 저 펜톤부터 아휴 처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? 어우 응 안 돼 어림도 없어요 히히히히 몸통은 아직 한참 쌓아야 돼 웃어? 또 웃어? 신났네 신났어? 너 딱 기다려 야 이거 확실히 빡세긴 하구나 뭐야 math with math with the hong you get the bong 넌 이제 망했다 뭐 이런 뜻인가요? 우리야 갈 길 가줘 갈 길 가줘 아아아아아아 쫌다 어휴 당황해가지고 칼 버려버렸네 이 판이 상당히 기네요 예 아아아아아 팬텀 까지 으악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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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로와 들어와 그 와중에 계속 갖고오는거봐요 저 자식 저거 ואז 좋거나 아 진짜 아야야야야야야야 파이널 어택 밤 왜이렇게 길어요 여러분 참 잘했어요 잘하긴 개뿔 좋았어 날이 밝아오고 있어요 이제 저의 세상입니다 밤만 지나면 뭐 무난하지 이제 덮어요 오늘의 할일 괴롭히기 자꾸 옆에서 지금 다잉메세지 틈만 뿌리고 있는데 좀 지으면 안될까 자 이제 드디어 대망의 머리 들어가요 이제 진짜 밤 되기기 전에 빨리 마무리 쉬워야되요 흐흐흐흐 끄자 이제 으흐흐흐흐 야 이 자식 이거 왼쪽 공략이 들어갔어 슬슬 나중에 한번 싹 펼쳐봅시다 이 자식 물어온 메시지들 다잉 메시지들 한번 쫙 깔아서 살펴보면서 어떤 것들을 얼마나 많이 가져왔을지 한번 체크해보자구요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칭찬빌런 여기서도 끝나지 않고 계속 와요 이제 눈 만들구요 입 만들어주면 될 것 같거든요 사실 뭐 거위라기보다는 닭에 가깝긴 한데 목이 좀 상당히 짧다 어째 아니야 이미 이제 돌이킬 수가 없어요 눈을 여기 뚫을게요 그리고 입을 여기다 만드는거죠 눈을 야야야야야야야 놔놔놔놔 자 눈은요 역쯤에다가 합시다 여기다 뚫는게 나을 것 같아 눈이 너무 모여있어가지고 아 큰일났다 밤 됐다 밤 됐어 2차전 들어갑니다 오늘 무조건 이 밤에 작업이 끝내야되는데 자 좋아요 눈 위치 아주 좋아 노란색? 이 부리를 만들어줘야되는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바깥에서 작업해야되거든요 제발 제발 팬텀만 오지마라 짜잔 내가 돌아왔다 아니 좀 들어가주면 안될까 이제 너 뭔느낌인지 알았거든 아 아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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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얘 이라고 해도 되지 않나? 아.. 봅시다 오오오~~ 오우야 그 표정 뭔데 너 맘에 드니? 굉장히 좀 심플하게 만들어 놓는데 거위도 뭔가 좀 만족하는 눈치인데요 이 정도면은 이 위에만 이제 덮으면은 공사 끝일 것 같은데 좋아 좋아 참 잘했어요 자 내부 같은 경우에는 웃지 마라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어 웃어? 자 이렇게 해서 미니 거위동산 한번 제작해봤습니다 오 이렇게 만들어놓고 위에서 보니까 상당히 커옵네요 자 그렇다면 이 거위 자식의 저질러놓은 만행을 한번 봅시다 그냥 말 그대로 도배를 해놨구나 어? 크리퍼로 이제 화룡점점 찍고요 야 미쳤다 이거 쌓아놓고 보니까 끝도 없네 어? 뭐야 이거 와 에반데 이곳은 완전히 거의 바이러스에게 지배당해버렸습니다 이야 이제는 이 괴롭힘에서 벗어날 때가 왔어요 우리가 다 꺼줄 거야 자식아 무빙! 무빙! 이쪽으로 와봐 다 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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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봐 와봐 또 왼쪽으로 갔어 끄지고 꺼지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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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al마너너너널넛 으으으 baptist 안돼 돌아가 요 koń 건강 오헤 직전이거든요 ㄷ 야 다 꿨다 이제 다 껐어 편하나 enda 서우 건강 거위야 괴롭히느라 고생이 많았지? 오늘 굉장히 바쁜 하루를 보낸 너를 위한 선물이야